안녕하세요. 스포티 롱 제가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용마 테니스였는데 랠리 테니스를 맡기면서 완전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건가 오빠는 전회를 와봤으니까 후가 완전 티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져 있는데 랠리 테니스 용마점 우리 팀장님 한번 모시고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랠리 테니스 용마점에서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하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용마 테니스로 해가지고 거의 이게 6.25 사면 이후로 지어졌나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리뉴얼을 했고요. 전체 시설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여기가 클레이코트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실로에 하드코트 총 17면이랑 인주잔디 1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좀 연예인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곳에서 대회를 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금을 얼마를 하면 되죠. 일단은 오늘 대회 진행하는 거 보고요. 오늘 경기가 잘 나오면 이쯤에서 용마 테니스 홍보 영상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 일단 조금 더 깠고 랠리 테니스 용마점을 다시 오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인천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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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할 우리 테니스 선출 여자 선수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분들이 조금 바빠서 아름다운 위주로 드럼달 위주로 나의 사랑 신지혜 씨 오늘도 파트너 가나요? 안녕하세요. 숙명 팀장 신재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테니스 선수 유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2, 3, 4 코치 성화입니다. 이 다음 편에 우리 연예인 팀과 함께 할 우리 선출 팀인데 부른 김에 한 번 더 뽑아먹자 항상 저희의 대답은 그럽니다. 저희가 보시면 옷이 이렇게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우르 협찬이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누구 계시죠? 웃고 계시네요. 너무 아름답죠. 진짜 예뻐요. 어때요? 옷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인심이 아니네. 아니 편해요 편해요. 남편이라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원단이 되게 중요해요. 원단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편을 어떻게 먹을래요? 늙은이 젊은이? 아 늙은이 젊은이? 아 늙은이 젊은이? 아 이쪽이 늙은이요? 아니야. 나의 사랑 신지혜 남편은 젊은이인 줄 알았지. 아 늙은이 젊은이 하자고요? 아 이렇게 해. 늙은이 젊은이? 이게 되겠어? 아 일단요. 늙은 거. 노랑노랑이 같이 되면 헷갈릴 것 같아. 두 분이 가위가 무리해서 한 명을 뽑죠 이긴 사람이. 뽑아요? 정은이 형님. 이제 이렇게 편 이렇게 편인데 저쪽 편을 상대를 할 때 어때 보입니까? 지혜 언니 일단 치유가 눌리는 포인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송아가 은퇴한 지 제일 갓된 선수. 은퇴한 지 얼마 됐어요? 근데 은퇴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운동은 제가 제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은퇴한 선수니까. 깔고 가네요. 은퇴한 선수 제일 젊어요 송아가. 그래서 송아보다 지혜 언니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시는 팀한테 에이더 무릎 보호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혀분이요. 저 지금 이제 경기 시작하면 잘해요. 베르드 사장님 보고 계십니다. 경기가 또 앉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도 시작합니다. 보호대는 엠더입니다. 윈슨 항상 사랑합니다. 배 Joni는 흥북과 룹립과 룹립과 룹립. 재단하자, 대화상에서 아이쿠이 준아! 됐어! 준비 준비! 아이쿠이! 아이쿠이! 언니! 짧다! 언니! 언니! 아이쿠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굿! 파이팅! 남정 파이팅! 언니! 아이쿠이! 아이쿠이! 잘한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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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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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 미안해. 주연님 반칙 앵글 치지 말자 하면서. 앵글 치지 말자 하면서. 아 미안해. 잘못. 나이스. 나이스. 언니 썸면 좋은데요? 아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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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잘 됐는데. 진sche neuro. 어머. pencil. 어머. 지금 반응이 우린 우연iert 가능성. 선서가 너무 좋아요. 객님ела. Nokia entry. 흠. . 다. 시간 착용이요 빨리! 빨리! 됐다!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됐다!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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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계속 줘야 되는데 왜 자꾸 다운드 치지? 서리 서리! 아씨! 아 미안해! 오케이! 아씨! 언니 미안해! 미안해! 아이스! 괜찮아!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아 계속하면 되는데 아 아이스! 내가 뭔가 급했어 계속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아! 오케이! 나이스! 호피지 호피! 내가 두 번째로 보낼게 네! 파이팅! 아이광어esen 하이팅! 결국 투표 나이스! 아 언니 일단 잠깐만 나이스 내 탈탈 내 탈탈 내 탈탈 안 한 것 같아 내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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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는데 쏘리 아 언니 미안해요 네 나이스 잘한다 제야 아 진짜 내 탈탈 아 왜 이래 아 리턴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예 미 미 아 실수가 너무 많아 아 여기 응원들 때문에 말린 것 같아 아 아 남자만 실수가 너무 많아 이제 꼬리는 많이 먹으면 되겠네 꼬리 꼬리야 아이고 언니 되게 그 마음 잘 안 와요 아 쪘어요 잘못 올라가니 아 아 아 아 아 언니 언니 준비해 준비해 오 와 오 아 아 아 편하게 아 아 아 이 주는 발로도 안 되네 쌀쌀 손님! 다이사 받을 수 있었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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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이사 진아 나이스 아 리타 오케이x2 아 진짜 다 잃뻔했어요 마지막 진아 진아 파이팅 아 받아서 걸릴 것 같았어 아 달라고 뒤에서 무리하네 나도 이제 무리하네 나 나 나 나이스 아 아 아 여기 좁아 언니 언니 아 언니 아 아 아 아 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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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끝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내 아 아 아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잘했는데 잘했는데 피트인가? 잘했어 잘했어 오빤 아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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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스! 고현시 야구만 해 다운드 짧다 짧다 나이스! 나이스! 볼트! 준비 준비 준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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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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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나이스. 나이스. 진아 한 포인트. 진아 한 포인트. 보고 들어가? 스위치. 바꿔? 바로 바꿔? 스위치 뒤로 뒤로. 바로 나갔어. 진아. 나온다. 아 나도. 진아. 아 읽히긴 읽혔네. 너무 고였나? 우리 막 들릴 거 아니야? 작전이 없어 작전. 너무 고이니까 이제. 너무 미리 나왔네. 진아. 짧다. 진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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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다.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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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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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잇. 미안해 미안해 오 씨 들어오네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맞았어 안 맞았으면 들어왔어 괜찮아 자신 있게 쳐도 돼 뭐야 언니 됐다 나온다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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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왜 야 야 Ñ 자, 끝낼게요. 자, 끝낼게요. 승리님 차이감 싫어하셔. 끝내야 돼. 자, 준비. 오케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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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상대를 믿읍시다. 오케이. 승리님. 승리님 짧아요.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아, 진짜. 승리님 짧아요. 승리님 짧아요. 승iele님 losing. 승리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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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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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정말 신나요! 이거 왜 맞아? 아 옥니 차! 타이 우리 어제 뒤에 경기도 했으니까 올해 워로 걸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마무리 봐줬다 우리 여기서 끝낼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 여자 손출 경기가 뜻이 나는데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옆에서 바쁘더라고요 옆에서 경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5대5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5대5? 다음 주에 나올 연예인들도 지금 타이까지 갔거든요 손출들도 비슷하고 연예인들도 비슷한데 제가 치본 결과 제가 최고 못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정말 이분들을 모실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연예인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이버에 검색하면 유명한 연예인들은 저 포함 4명을 모셨습니다 여자 손질들하고 다음 주에 편을 보고서 재밌는 대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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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도